컴퍼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프로젝트의 패키지를 삽입하려면 패키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필요한 패키지, 또 라이브러리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찾냐? 컴퍼저는 패키지스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패키지의 이름을 검색하시면 컴퍼저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의 구성을 보면 여기 서치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패키지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컴퍼저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제가 오늘 튜토리얼로 다 설명을 드리지만 나중에 혼자서 설치할 때 굳이 제가 만든 튜토리얼에 와서 동영상 볼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을 살짝살짝 보면서 여러분이 컴퍼저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신이 만든 모듈을 컴퍼저를 모듈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싶을 때 여기 있는 이것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설치하려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에 대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마크다운은 경량화된 htm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크다운에서는 아주 간단한 몇 가지 기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html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사용해야 되는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마크다운으로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크다운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searchpackages에다가 마크다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제스트가 뜨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건 뭐냐면 229502라고 되어서 여기 띄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229502번 다운로드 됐다라는 뜻입니다. 15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이브러리를 15번 누가 별표 좋아요에 해당되겠죠. 표시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라이브러리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이걸 클릭해서 저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홈페이지나 여러가지 링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는 첫번째 이 라이브러리의 이름, 두번째 이 라이브러리의 현재 버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것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금만 이따가 살펴보고요. 저는 저의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뭐가 필요하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라이브러리, 자신의 프로젝트, 여기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 폴더가 저희 프로젝트의 루트, 가장 최상의 디렉토리라고 치자는 거예요. 자 저기에다가 저는 어떤 파일을 만들어야 되냐면 compo.php가 아니라 json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json이라는 형태의 파일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오픈 튜토리얼스에 있는 의존성 정의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requir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copy&paste를 해야 되는데 이걸 copy&paste하면 학습효과가 적겠죠. 자 우리가 검색한 markdown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devmaster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현재 개발 버전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개발 버전은 아직 안정성이 검증되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저것보다는 이 버전 1.03이 더 사용하기에 좋은 버전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를 copy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json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에 맞게 이렇게 기술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중괄호를 열고 그리고 require 그 다음에 우리가 copy한 내용이 있죠. 자 이것을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이것은 이렇게 중괄호로 감쌉합니다. 자 한번 줄바꿈하는 게 가독성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만든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자 이 라이브러리라는 이 이름은 이미의 이름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어 디플라이 데브라고 하는 이 벤더 벤더는 벤더 벤더 갑자기 제가 스펠링 헷갈려서 벤더 벤더가 앞에 오고요. 슬래시 한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이 패키지의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돼 요 패키지의 요 패키지는 요 패키지는 현재 v1.03 버전이다 라는 뜻인데요. 요 앞에 있는 v는 쓰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요렇게 하게 되면 자 1.x 버전 중에서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하겠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분명하게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패키지 번호를 패키지의 버전을 요렇게 지정을 하는 거고요. 또는 에스테리클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버전의 가장 최신 버전 요거를 지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요렇게 하면 여러분이 컴퍼저.json이란 파일에 이 프로젝트가 필요로 하는 패키지 라이브러리가 무엇인가를 요렇게 기술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써있나요? 설치할 때는 자 phpcomposer.phar install 이라고 하거나 만약에 전역적으로 여러분이 컴퍼저를 설치했다면 그냥 컴퍼저라고 입력하고 인스톨만 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이 명령을 내리냐면 바로 요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이 브리 프로젝트 디렉토리 또는 컴퍼저.json이라는 저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서 저 명령을 실행을 시키시면 자 요기에 있는 요것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컴퍼저의 저장소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 라이브러리 밑에 벤더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디렉토리에 위치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윈도우를 현재 쓰고 있어서 자 여기서 붙여넣기 하고 라이브러리로 들어간 다음에 dir 나누기 w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디렉토리 있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로 현재 이동한 상태입니다. 윈도우에서 자 맥이나 다른 운영체제는 똑같으니까요.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컴퍼저 인스톨 이라고 하면 자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라이브러리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컴퍼저.json 파일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안에 담겨있는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 정보에 해당되는 패키지들을 컴퍼저 저장소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요런 비슷한 메시지가 뜬다면 성공적으로 그 패키지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패키지 설치한 후에 디렉토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벤더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죠. 자 저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다운로드 우리가 필요로 했던 요 패키지가 요기 요렇게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패키지를 설치했으니까 설치만 하면 안되죠.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자 제가 여기 카피 저기 이 소스 코드를 제가 공유해 놨는데요. 이 소스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은 컴퍼저를 이용해서 설치한 이 패키지 라이브러리들은 그냥 그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없이 자 요렇게 리콰이어 벤더 오토로드.php라고 요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자 요기 있는 제가 강조 표시한 이걸로 인해서 이 컴퍼저의 라이브러리 이 벤더 안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이 지정한 의존성이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전부 다 자동으로 로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고요. 자 그 밑에 있는 use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네임스페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죠. 예 이 네임스페이스에 해당되는 컴퍼저의 로직을 컴퍼저를 사용하겠다는 뜻이고 자 new markdown passer 즉 markdown을 사용하기 위한 passer 객체를 선언을 한 거고요. 그것을 이 변수에 담았습니다. 자 우리 수업 순서상으로 아직 객체는 안 배웠는데 그건 뒤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신다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arkdown passer의 transform markdown transform markdown 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 함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걸 실행을 할 때 요렇게 기호를 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요 샵 이라고 하는 것은 markdown에서 요 샵 이라는 뜻은 자 요건 요것과 같은 뜻입니다. h1과 같은 뜻이에요. h1 헬로우 블라블라 월드 자 요렇게 닫히는 h1 자 요것과 요것이 정확하게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markdown의 문법을 요렇게 입력하면 그것이 계산되서 자 요 결과가 이 echo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서 결국엔 이것이 화면에 출력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전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php 3.php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 가 입력 값과는 다르게 출력 값은 h1으로 변경돼서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브라우저에서 실행시키고 싶으신 분은 localhost, library, 그리고 여기서 3.php를 실행시켜 보시면 hello world 가 뜨는데요. 자 소스 보기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1으로 시작해서 h1으로 닫히는 태그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라이브러리, 이 프로젝트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저 프로젝트 안에 더 많은 패키지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은 여기 있는 composer.json 파일에 자 그 패키지의 이름을 이렇게 콤마하고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컴포저가 필요로 하는 패키지를 설치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할 만한 것이 컴포저.lock이라고 하는 이 파일입니다. 자 이 파일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 파일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컴포저.json이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현재 이 시점에서 설치된 라이브러리들이 컴포저.lock이라는 파일 안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이 컴포저를 이용해서 자 컴포저.install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려도 여러분이 설치하게 되는 파일은 바로 이 컴포저.lock에 기록되어 있는 즉 이전에 여러분이 저 컴포저.lock이라는 파일이 생성될 때 사용했었던 컴포저를 실행했었던 그 시점에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의 버전이 그대로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을 좀 복잡하게 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라이브러리의 어떤 버전을 지정을 할 때 자 이렇게 하면 1.대에 있는 버전 중에 가장 최신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상태로 여러분이 컴포저를 이용해서 인스톨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포저.lock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이 또다시 컴포저.install이라고 하는 명령을 여기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실행을 시켰는데 여기 있는 이 마크다운에 대한 로직은 예전에는 1.1이었는데 지금은 1.9가 됐다. 그렇게 됐을 때 컴포저는 어떤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1.1 버전 즉 여러분이 옛날에 설치를 했던 버전이 설치가 됩니다. 왜냐 이 락 파일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고 싶다. 그러면 컴포저 인스톨 대신에 컴포저 업데이트 라는 명령을 실행시키셔야지만 새로운 버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여러분이 나중에 버전 관리를 하거나 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컴포저를 실행시킬 때마다 최신 버전으로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하게 되면 그 최신 버전이 하여원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컴포저.락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면 여러분이 저 패키지를 설치한 그 시점에 해당되는 패키지들만이 앞으로 설치되도록 강제되게 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패키지를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